안나가 읽어주는 한국 단편소설 이야기 짐, 개용무 대문을 들어서자 건너방 문소리가 나더니 전에 없이 처조카 아이가 마주 달려오며 숨이 찼다. 짐, 짐이, 짐이 왔어요. 이 소리를 내가 들으면 오죽 반가워하랴. 어서 일러드리고 싶은 마음에 내가 들어오기를 조급히 기다리고 앉았던 모양이다. 짐, 짐이, 두짝이래요. 여전히 숨이 찼다. 짐이 왔어? 두짝? 사실 반가웠다. 8.15 이후 굳어진 38선 때문에 겨울옷 한 벌을 댕글하니 입은 그대로 초라이 고향을 떠나 올라와 이불 한자리밖에 더 마련을 못하고 오늘까지 해로이태 스물 넉 달 동안을 사철 두루 그 옷 한 벌로 지냈다. 그나마 새것이나 입고 왔더라면 그래도 좀 나을 것이 38경계선에서 입은 옷까지 벗기고 내일만 남겨 돌려보내는 일도 없는 일이 아니라고들 해서 옷을 벗기올 예정으로 일부러 낡은 것을 택했던 것이다. 몇 달이 못 가서 사타구니 짐이 히룽히룽 물러나며 엉덩이에 창이 드러난다. 이런 걸 천연하게 입고 버젓이 나다니게까지 그렇게 나는 탈속을 못했다. 창피해서 그래도 꿰어지지 않은 게 좀 낫지 않을까? 일정 시대에 강제에 못 이겨 입던 정말 입기 끔찍한 그 수위 국방복으로 바꿔 입었더니 그나마 며칠 못 가 엉덩이판이 해작해진다. 이럴 바에야 하필 국방복을 입 잘 필요가 없어 벗어던졌던 그 동복을 도로 바꾸어 입었다. 이러그러 또다시 여름을 맞아 벌써 배옷의 노타이가 히끗히끗 날마다 늘어가는데 동복 그나마도 여지없이 헤어진 걸 더덕더덕 꿰매입고 땀을 흘리며 다니자니 짐이 왔다는 소리가 아니 반가울 수가 없다. 두 짝이래? 응? 짐이? 나는 다시 재차 물었다. 짐이 두 짝이면 시제 입고 살 건 가져왔을 것이다. 눈이 번쩍 뜨인다. 마루 위부터 살펴보았다. 그러나 마루엔 아침에 나갈 때와 마찬가지로 배급받아 놓은 밀가루 자르가 댕그라니 하나 안쪽 구석에 놓여 있을 뿐 아무것도 눈에 띄는 것이 없다. 방 안에 들여다 놓았나 구두를 벗고 올라서려는데 복내정으로 다 왔다고 이자 태진이가 와서 그래서 고문 짐 가지러 갔어요. 뒤에 달려들어오며 처 조카 아이는 또 전한다. 복내정이란 누이의 집이다. 제 남편이 역시 8.15 이후 서울로 올라와선 내려오질 않으므로 궁금해서 올라와 보니 집 한 칸을 못 쓰고 전재민이 들어있는 복내정 어느 무너져가는 시민트 창고 비슷한 운막에 방이라고 신문 조각을 발라 꾸려놓고 들어앉아 박봉으로 허덕이는 젊은 호라비 살림은 말이 아니었다. 서른도 아직 먼 한참 혈기에 돈 1,500원에 목을 메고 늘어져서 점심도 못 먹고 밀수제비 빵 한 조각으로 조석에 끼니나마 간신히 이어가는 딱한 사정을 목도하였을 때 아내로서의 누이의 마음은 자못 철양하였던 것이다. 다시 집으로 내려가 진물을 다 팔아 올려다 가두에 나앉아 빈대떡 장사라도 해야 살 것 같아 38선을 다시 넘어간다고 해서 이왕이면 그럼 우리 짐도 좀 가져다 줄 수 없겠느냐고 아내는 부탁을 했던 것이다. 부탁은 하면서도 원치에 곧잘 잃는 짐이요 떼기가 일수인 짐이라 무사히 올라올 것인가가 자못 의문이었다. 작년 가을 아내도 내가 혼자 와 있는 것을 염려하여 시제 필요한 옷가지를 육색에 한 집 넣어 짊어지고 오다가 귀엽고 말썽이 생겨 해주 어느 안다는 여관에 맡겨두었던 것이 그 후 도적을 맞았노라고 빙자하고 내어주질 않아 한 가지 건지지 못하고 온통 잃어먹은 예도 있다. 그리고는 다시 옷을 가져올 색념이 나지 않아 거지 모양으로 차리고 한 번 산팔선을 넘어온 그대로 방공연습에 끌려다니며 입던 소위 그 몸배 한 벌에 싸여 치마도 없이 삼동을 났다. 내 매부보다는 그래도 수입이 좀 나은 편이나 월급분에 약간의 고려가 받쳐지는 그러한 정도의 수입으로는 먹고 사는 데만도 여유가 없다. 그런데다가 이북 고향에서 알몸으로 연일 넘어와 며칠씩 목사는 손님이 큰 부담이다. 입는 데까지 눈을 넘겨다 볼 겨를이 없었다. 아내 역시 옷가지가 올라왔다는데 안이 반가울 수 없었을 것이다. 곧 달려간 눈치다. 이윽호 대문이 밀리고 아내가 들었었는데 머리 위에는 손재봉틀 한 대가 위태롭게 얹혀 있다. 아, 아니 재봉틀도 가져왔어?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옷가지도 어려운데 재봉틀까지. 아니 걔가 이걸 어떻게 해? 글쎄 말이에요. 아휴 고생 무척했나 봐요. 아닌 게 아니라 고생은 무척 하였을 게 뻔하다. 청단으로 왔대 배로 왔대? 청단으로 오면서 배도 타고 하다가 국경을 넘어서야 차를 탔대나요? 아휴 여자가 혼자서 그걸 어떻게 드나? 제 짐도 있을 텐데 있다 뿐이겠어요. 방으로 하나를 가져다 놨던데? 아내는 그 육중한 걸 이고 복내정서 이까지 꽤 목이 아픈 모양이다. 목을 좌우로 지그뚱 지그뚱 일며 운동을 시키더니 아휴 참 좁은데 어서 남의 짐은 치워줘야겠더라고요. 예 너 얼른 가서 짐 좀 가지고 와라. 이윽고 아내는 마루로 올라와선 재봉틀을 떠나지 못하고 부들고 앉아 아휴 저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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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 아휴 누이가 가져왔구만 하고 어떻게나 만족해하는지 모른다. 옷도 오시려니와 재봉틀에도 여간 목이 말랐던 아내가 아니다. 얼마 전 꿰어진 내 양복을 들고 남의 집 걸 좀 얻어 써볼까 떠났다가 병이 났노라. 혹은 바늘이 없노라. 심지어는 쇠를 잠그고 쇠를 잃었노라 하고 빌리기를 거절하는 집까지 있어 재봉틀 생각이 더욱 간절했던 데다가 재봉틀 한 대만 가졌으면 여자도 제 밥벌이는 근심이 없다는 소리를 어디서 얻어듣고는 삭바느지라도 해서 곤색한 살림에 보탤 의향으로 재봉틀을 어떻게 하나 구했으면 하고 말을 하다가 그것이 까마득한 공상임을 미루어 보고는 한숨을 짓고 나던 그 재봉틀이다. 그런 재봉틀이 뜻밖에도 왔다. 생활의 밑천이 이젠 생긴 것이다. 여섯시를 들어가건만 저녁 지을 생각도 않고 상어인데 없나? 아휴 이제 또 시를 사야지? 참 이비겜질 기계가 쫓아왔는지 모르겠네. 벌써부터 바느질 설계를 세우는 듯이 손잡이를 둘러보고 빼람을 열어보고 하며 수선이다. 짐은 밤에야 왔다. 둥글둥글한 시커먼 보자기가 커다란 고릿짝 하나만은 부피다. 이태만에 묵은 껍데기를 갈아입혀줄 짐 속이라 이 짐 속이 급하게 엿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 나도 짐 앞으로 대뜸 나앉았거니와 고춧가루도 넣었대더라. 사발도 넣고 아내도 덩실 나앉으며 먼저 짐에다 손을 댄다. 과연 고춧가루 단지 사발개가 짐 속에서 디그르르르 미끄러 떨어진다. 아휴 이것 좀 봐 어머니가 객지에서 이런 게 오직 귀할까 염려스러 다 넣어보냈으리. 이런 것에까지 생각이 미친 어머니를 못내 감사해야 하는 듯이 중얼거리며 미끄러지는 족족 드러내놓는다. 아휴 장보기도 있네 이런 건 참 꿈밖기라는 듯이 신기해서 나더러도 어머니의 그 주밀한 솜씨에 감사의 동의를 구하는 것처럼 드러내가지고는 내 눈앞에 내민다. 나는 보기도 싫었다. 알루미늄 대접 두 개밖에 산 것이 없고 미국 통조림 깍대기로 밥그릇을 대용하고 있는 그러한 형편이라 주발 같은 것도 필요치 않은 건 아니다. 그러나 밥만 있으면 그릇은 문제가 아니다. 지금 모양으로 바가지에다 한 그릇 그냥 떠다 놓고도 통조림 통 몇 개면 얼마든지 드러붙어 나누어 먹을 수가 있다. 벗고서는 나다니는 수가 없다. 시급한 문제는 옷까지다. 우선 겨울 양복을 벗어야 살겠다. 그 그릇들 대신에 실제적인 옷가지를 한 가지라도 더 넣었으면 하는 생각에 나는 도리어 불쾌하기까지 했다. 이건 또 당신 밥 담아 잡숴던 합? 아휴, 내 것도 올려보냈어? 아내는 노상 혼자 흥이 나서 기명을 드러낸다. 이런 걸 다 꺼내놓고 이불 한자리 요 한자리를 드러내니 입을 것이라곤 겨우 아내의 바지 두 개에 치마 하나 그리고 겨울에 입을 내 명주 바지저고리 한 벌 뿐 깨어진 버섯 목다리 빠른 게 다섯 켤레가 된다. 그리고 나중에 남은 선보자기를 풀어헤치니 버섯을 기워 신으란 건지 필도 아닌 쓸데도 없는 조각 무명 오락지가 그 손보자기로 하나이 가득 했다. 기가 막힌다. 양복 한 벌 없다. 내의 한 벌 없다. 대체 이 짐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사람도 자유로 다닐 수 없는 삼팔선. 이 삼팔선을 짐을 짊어가지고 넘어오는 모험. 이런 모험이 다시 두 번 있을 것 같지 않은 이 기회에 기껏 가져왔다는 것이 없어도 무방할 밥그릇이요. 버섯 목다리 따이다. 이것이 꾸리는 짐의 주요 시대였던 게 분명하다. 이건 필시 저쪽에서 올려보낸 사람보다 이쪽에서 잃은 사람의 잘못인 탓 같아 보인다. 여보 노이더러 어떻게 짐을 가져오라고 일렀기에 대체 온 짐이 이 모양이요? 나는 이렇게 아니 물어볼 수 없었다. 이르긴 뭐 버선 한 켤레 없어 버선 까지 사시는 형편 이라고 그랬지요. 그리군 그루트 없어서 바가지에다 밥을 퍼다가 먹는다고 그랬고요. 답답한 소리다. 화가 벌컥 통한다. 그랬으니 짐이 이렇게 된 게 아니요. 나는 주먹으로 책상을 울렸다. 그만 짐 일렀음 다 없단 소린 줄 알게 아니에요? 누이 저도 와서 형편을 보기까지 했는데 어머니 같으신 시굴노인이 서울이는 지금 우리 형편을 어떻게 그렇게 소상해 안단 말이요? 들음 듣는 대로 짐작할 따름이지 일러보내길 똑똑하게 일러보냈음 안 이렇게 돼요? 짐이 듣는 말이 짐 한 짝 넘기는데 사천 원이라고 하는데 두 짝 돈이 얼마야 입을 것도 없는 장종뱅이 버섯 목다리를 가져다 놓고 돈이 만 원이야 만 원 안타까움에 나는 다시 책상을 손바닥으로 두드렸다. 그중 돈이 됨직할 이불이니 요은이 바지 저고리 따위 같은 건 다 주워 팔아도 실상 이 짐 싹 만 원을 지울 것 같지 못하다. 빈대떡 장사라도 해서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산팔선을 넘어가 모험을 해온 돈이다. 갚아줘도 시급히 갚아줘야 할 경위다. 눈앞이 다 아득해진다. 이제 재봉틀 팔아서 짐싹쓸 물어줘야겠어요. 홧김에 한 말이긴 하나 실상 이렇게 안이 되고는 만 원 구처가 딱하다. 아우 양복이 그 장롱 위 양복 통에 죄다 들어있는데 재봉틀을 판다는 소리가 아내는 가슴에 맺혔는지 새삼스레 안타까웠다. 필묵이나 몇필 가져왔어도 두 짐싹쓴 거나 팔아도 지울걸. 그러나 이미 쑤어놓은 죽이 밥이 되는 순 없다. 버려놓은 짐을 주워 담을 생념도 없어 멍하니 저대로 벽만 건너다 보며 앉아있었다. 상환 개용목 밤 열두시가 훨씬 넘은 때이다. 창수는 창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느낄 여지도 없이 발에 채찍질을 하여 두 주먹을 부르지고 부리나케 집으로 돌아왔다. 대문을 들어선 그는 노인은 마음보다 줄이는 마음이 더하였다. 허리와 등 그리고 목까지 들썩거린다. 땀은 비오듯 맺혀 떨어진다. 손과 다리는 푸들푸들 떤다. 숨은 하늘에 닿았다. 쿵쿵거리는 발자국 소리에 놀랍게인 창수의 아내는 그 쿵쿵거리는 소리가 찌궁하는 대문 소리와 같이 먹고 아무 인적이 없음을 이상하게 여기어 등잔에 불을 켜놓고 의복을 추려입었다. 쿵쿵 하는 소리가 토방 위에서 나자 문꼬리 소리와 같이 문이 열리고 창수가 들어선다. 창수는 마치 도깨비에게 홀리온 사람 같았다. 전 같으면 점잖게 곤두기침을 서너 번 하고 들어설 그가 오늘 저녁에는 웬일인지 인적도 없이 들어와서 둘레둘레 사방을 살피기만 하고 아무 말이 없다. 어쩐 셈인진 모르나 무슨 일은 단단히 있는 사람이다. 웬 입성은 물에 빠졌다 나온 사람 모양으로 땀에 쥐어짜고 얼굴에서는 김이 물물난다. 한참 만에 겨우 정신을 차린 듯이 한숨 한 번을 길게 쉬고 길머리에 그대로 주저앉는다. 아내는 쿵쿵거리는 소리에 울렁거리는 가슴은 다 깔아지고 이제는 남편의 이상한 태도에 대신하였다. 그리고 아까 쿵쿵거리던 소리가 남편의 발자국 소린 줄은 알게 되었다. 너무도 뜻밖의 일이라 아내는 어쩐 영문인지 몰라 멍하니 앉아있는 남편을 한참 바라보다가 왜 그러우? 무슨 일이 났소? 가, 가마 가마라니요? 왜 그래요? 재차 묻는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다. 글쎄, 가마 왜 말을 못하시우? 아휴, 무슨 일이야? 다시 힘있게 재차 묻는 아내의 눈에는 안개같이 뽀얀 눈물이 어렸다. 그리고 쏟아졌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아내의 눈에서는 여전히 눈물이 줄여 나왔다. 아내가 무엇을 생각하는 모양이더니 흐르는 눈물을 치마 고름으로 닦으며 부엌으로 나가 커다란 자배기에 냉수를 길어가지고 들어와 손발을 씻어주었다. 이것은 여편네들이 흔히 하는 까무러친데는 유일의 양약으로 알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남편을 끌어다 아랫목에 눕히고 얕지 않은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아내는 남편의 손과 발을 주무르며 밤이 새도록 지켜앉아서 동정을 살피었다. 그러나 동정을 알 수가 없었다. 그 후 남편은 이어 잠이 들기 때문에 그 이튿날 아침이다. 장밋빛 해가 그리 훨씬을 나오지 못한 때이다. 그때 장수! 장수! 하고 대문 앞에서 장수를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 전에 없이 이른 아침에 누가 찾을까? 어제 저녁에 기어이 무슨 일이 났구나. 아내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미다지를 열고 누구요? 하고 물었다. 장수 계시나요? 예, 계시긴 합니다만 갑자기 두통으로 꼼짝 못하고 누웠습니다. 누구신가요? 이 아랫동이사는 김홍득이라는 사람인데요. 긴급히 좀 볼 일이 있어서요. 정 꼼짝 못하시거든 저녁 때 찾아오마고 말씀드려주시오. 그럼 갑니다. 예, 그러리다. 안녕히 내려가시오. 아내는 그 사람을 보냈다. 상수는 아직도 이불 속에서 일어나질 않았으나 어젯밤 증세는 멎었다. 멀거니 눈을 뜨고 지금 김홍득이가 찾아와서 하던 이야기도 다 들었다. 그러나 속으로 무엇이 간지러운 듯이 조마조마하다는 기색을 얼굴에 드러내놓고 눈은 가슴치레하고 있었다. 아닌 게 아니라 홍득의 말소리를 듣기만 하여도 치가 떨릴 터인데 이 아침에 찾아까지 와서 긴급한 볼 일이 있다고 하면은 창수의 마음이 아니 간지러울 수가 없다. 창수는 속으로 큰일 났네. 어떻게 난 줄 알까? 하는 생각과 아울러 두근거리는 가슴은 금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또 저녁 때 찾아온다 하였다. 찾아오면 어떻게 말을 하여야 할까? 단영 난 줄 아는 이상 그런 일 절대 없다고 부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휴 어쩌면 좋단 말인가 큰일이다. 그러나 나를 잡지는 못하였으니 아니라고 우겨볼까? 그러나 또 그것이 달로가 되면 그때는 진작 자백을 하고 지나던 것만도 못할 것이오. 아휴 모르겠다. 되는 대로 대답을 하자. 하다가 달로가 되면 되고 그러나 우겨볼 일이다. 그래 될 수 있는 대로 우겨리라. 그는 한숨을 한 번 후 내쉬고 무얼하고 한참 떠들었다. 뛰는 것도 좋다. 그가 저녁에 찾아오기 전에 어디로 몸을 감추었다가 형님을 찾아 봉천으로 뛰리라. 그래 그것이 상책이야.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할까? 데리고 가자니 여비가 없고 만일 데리고 간다 하면 그때는 무엇을 할 것인가? 형님과 같이 농사를 지어? 아휴 농사 바탕은 있을까?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이 방성 일반에서는 나를 가지고 목이 붉어지도록 욕을 하리라. 야성을 가진 개 같은 놈이라고. 아니 아니 내가 왜 어젯밤에 그곳을 갔을까? 유부녀 강간 그것은 차마 못할 짓이다. 순서 없이 또다시 속으로 중얼거리며 초조하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 헝겊지갑에서 장수연을 꺼내어 곰방대에 붙여물고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면서 무슨 묘계를 또다시 생각하는 모양이다. 창수의 일어나는 꼴을 본 그의 아내는 이렇던 남편을 찾은 듯한 어떡하고 할 수 없는 반가움에 남편의 곁으로 바싹 다가앉으며 얼굴에 웃음을 띄우고 아휴 이제 좀 나신게요? 어젯밤 일을 기억하십니까? 창수는 귀찮다는 듯이 턱을 가슴에 붙이고 머리를 벅벅 긁으며 어젯밤 일이란 무엇이냐? 그럼 어젯밤에 정신을 도무지 몰랐습니까? 그런데 들으셨겠지만 아침에 김홍득이란 사람이 찾아왔으니 무슨 만날 일이 계시우? 무슨 긴급한 일인지 매우 긴급한 일이라 하면서 저녁때 오겠다고 합니다. 이리야 무슨 일 없어 그런데 마누라 우리 봉천 가서 살아보지 않을까? 무슨 소리요 그게? 어두운데 홍두께도 본수가 있지 웬 뚱딴지로 봉천이요? 글쎄 이 말이 어두운데 홍두께 본수도 되네만 여기서야 살 수가 있어야지 연년이 흉년해 지금 빚이 얼마인지 자네 아나? 삼천냥이야 삼천냥 하고 아내를 노려보더니 다시 말 끝을 이어 내년까지 흉년이 들면 거랭이 밖에 그래서 더 할 것이 있는 줄 아나? 급하다는 듯이 아내를 쳐다본다 글쎄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곳을 어떻게 떠나요? 떠나면 떠나지 어떻게도 있나? 창수의 말이 채 떨어지기 전에 새삼스럽게 무엇을 생각한 듯이 그럼 김홍득이라는 사람하고 봉천 가자는 약속이 있었습니까? 창수는 김홍득이라는 말을 듣고는 아무 말이 없이 또다시 턱을 가슴에 대고 무엇을 생각하더니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나서는 그의 발뿌리는 무슨 결심이 있는 듯 힘이 있어 보였다 저녁 때라는 때는 되었다 문전에서는 아침 모양으로 창수! 창수! 하고 또 부르는 소리가 났다 창수의 아내는 아휴 또 왔네 김홍득이가 하고 부엌에서 가시를 닦다가 물 묻은 두 손을 행주치마 앞자락에 문지르며 벽문 턱을 나서 고개를 대문으로 갸우뜸하게 돌리고 지금 곧 나가셨습니다 무얼하고 입안 말로 볼부은 소리로 중얼거리더니 어디로요? 어디론지 말하지 않고 갔어요 그놈 놓쳤구나 하는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먼 산을 바라보고 한참 주저하더니 돌아서 나간다 나가는 홍득의 발에는 거룬풀이 적어졌다 어느덧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기어들고 온 누리는 붉은해한 황원의 품속에 안기어버렸다 밥을 지어놓은 창수의 아내는 들어올까 들어올까 하고 기다리다 못하여 가까운데 사람이 보이지 않을 만치 어두워질 때까지 대문 지두리에 비켜서 남편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들어오지 않았다 그날 밤에도 기다렸다 그 이튿날도 기다렸다 한 달 두 달이 되도록 창수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봉천을 갔나하고 조카에게로 편지까지 하여보았으나 회답이라고는 오는 것은 모두 재미없는 회답이었다 창수가 떠난 지 사흘 만에 그 동니에는 이러한 소문이 퍼졌다 홍득의 아내하고 창수하고 어디로 도망을 하였다고 이 일이 난 후 홍득은 아내를 찾으려고도 아니하고 세상이란 흥 이렇구나 하고 웃었다 홍득의 아내와 창수의 그림자가 사라진 지 석 달 만에 이 동니에는 이러한 소문이 또 들렸다 창수의 아내하고 홍득의 하고 한날 한시에 없어졌다고 그러나 그 후에는 그들의 소식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지금껏 그들의 소식은 막연하다 이 tedious ät